전자상 반발 원리에 따르면 전자는 멀어져야 되는 거고 최대한 멀리 벌어지려고 한다면 평면상학격 첫 번째 거는요 이거는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온몸으로 교문실에 와서 그러니까 걔가 질문하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쟤 뭐야 춤추는가 왜 춤추는가 이렇게 했다고 다시 그 학생 말이 맞아요 지금 봐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결합각이 더 멀어요 이렇게 이렇게 평면상학형인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평면상학이 더 멀다고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들아 요 결합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쭉 90도로 올리면 이게 결합각이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약간 춤추는 것처럼 보인 거지 요 먼 게 맞아 응? 먼 게 맞는데